자, 시동 겁니다. 아... 아... 아마 우리 심사양단 분들도 잇몸을 화나게 보이지 않을까, 음악 시작하면. 이 노래는 시작이 중요합니다. 잠깐만, 넙치고 들어가야 돼요.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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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진아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 댐서빈입니다. 표정 보세요. 표정 보세요. 강다, 강다, 아주 가. 거의 눈을 안 뜨고 있어요.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죠. 잠깐만! 잠깐만! 어떻게 10분을 믿겠어요, 저게? 못 믿어요. 무척이 스쳐가지마. 불러서! 대답은 고고! 괜찮습니다.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. 저렇게 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야, 그제? 사실 무대 장악력이나 무대 퍼포먼스는 수빈이가 1위입니다. 스팟송, 김수빈. 흔히 많아. 잠깐만! 잠깐만! 어찌가 중요해요. 뭘 하다가도 잠깐 멈춰야죠. 그렇죠. 뭘 하다가도. 정확하게 되거든요. 잠깐만! 잠깐만! 그 마음을 다시 돌려요. 이제는 내가 미워. 이제는 내가 싫어. 간다, 간다, 아주 가. 아이, 특유의 콧소리.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.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죠. 잠깐만! 잠깐만! 그대 너를 이리 저리 스쳐가지만. 불러서! 대답은 고고! 감사합니다. 대답은 고고! 대답은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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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이 역시 무대 장악이 최고입니다. 대박! 고고!